던져라 뒷발에서 앞발로 쭉쭉 올려야되요 쭉쭉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같은경우 굉장히 지금 안정적이에요 편하게 그렇죠 끝까지 피니쉬를 더 쭉 그렇죠 끝까지 피니쉬를 더 쭉 가까이 보다 가까이 있는 볼보단 좀 먼 볼 타이밍을 다 자꾸 기다려야죠 타이밍을 기다렸다 툭 기다렸다가 툭 화살 시위를 쭉 뒤로 당기다 쭉 화살 시위를 뒤로 당겼다 툭 열었다가 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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